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제라 썰, 그 두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2. 렛츠 플레이! DM 가능하실까요? 이런 류의 댓글들.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장이 굉장히 할 말한 편인데. 갑자기 장이? 썸을 풀어달라고 해서 자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숟가락 얹어서 홍보좀. 렛츠 플레이! SNS 세상 속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 이름하여 인플루언서. 여기에 제주에서 소위 잘나가는 인플루언서 두 명이 모였다. 제주를 활용해 나만의 콘텐츠를 그려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범한 영향력. 그들의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제라 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주미니의 안재민 대표님 그리고 인스타툰 지토툰의 유지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별그램에서 지토툰이라는 웹툰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연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별그램에서 제주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인플루언서 분들은 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팔로워 수 몇 만 명이 나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자랑 한번 속 시원하게. 저희 계정에서 현재 9만 5천 명의 팔로워분들이 매일같이 저의 만화를 봐주고 계십니다. 진짜 매일같이? 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매일 보고 계세요. 진짜 매일 업로드를 하고 계세요? 네. 주말은 쉬시고요? 주말은 쉬어요. 아, 인스타툰도 주말은 휴무군요? 네네. 제주미니는 어떤가요? 제주미니 같은 경우는 30만 명의 팔로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0만, 약간 말씀하실 때 살짝 어깨가 올라갔죠. 30만 명의 팔로워를. 그러면 두 분이 합쳐서 거의 약 4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신 분들이 여기 나와주셨는데, 그럼 그 40만 명 분들이 이거 다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숟가락 얹어서 홍보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참 궁금해요. 제주가 좋아서 제주도로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5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주 여행 정보 채널이라든지 제주도민 인플루언서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도민분들, 여행객분들이 어떤 새로운 장소를 가고 싶어도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장소들만 다닐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는데 저 또한 그런 환경 안에서 새로운 장소에 대한 갈망이 컸다가 제가 한 곳 한 곳 발견한 장소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주도민 채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회사 삶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런 시기 누구나 있죠. 네, 그래서 이면지에 만화를 좀 끄적였어요. 업무 시간에. 그러다가 약간 재밌는데? 하고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의 인별그램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의 회사 생활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 저의 일상, 또 재밌는 아재 개그 이런 장르로 웹툰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냥 개인 SNS에 올려서 반응이 좋았다는 거는 이미 좀 어떻게 SNS 상에서 약간 유명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팔로워 빵명에서 시작했어요. 아 빵명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광고 댓글이 많이 달리다가 저는 이제 아랑곳 안 하고 계속 만화를 올렸죠. 아 그럼 그 인별그램에 흔히 달리는 DM 가능하실까요? 이런 류의 댓글들.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피해 갈 수 없죠. 네, 고공대 맛집 막 이런 거 달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반인분들이 저의 만화를 재밌게 봐주시기 시작했고 또 이제 자기 친구들을 또 태그를 해가지고 점점 이제 약간 구전 마케팅이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입소문 마케팅. 네, 네. 오 좋은데요? 그렇군요. 입소문 마케팅.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촬영 전에 잠깐 두 분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아 역시 인플루언서의 대화는 좀 뭔가 다르구나 느꼈던 게 그래서 자국말로 어제 뭐 위촉됐던데 위촉이라는 단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데 뭐 위촉되셨나 봐요. 아 예, 어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주 소방안전본부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이제 1년 임기로 제주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도민과 여행객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바로 어제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따끈따끔 위촉, 따끈미촉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지연 작가님도 홍보대사로 임명된 거 있으시잖아요. 자랑해야죠. 네, 저는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이제부터 시작. 저도 제주관광협회에서 2023년 제주여행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 제주여행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박수. 얼굴은 근데 실제로 SNS에 별로 안 올리시잖아요.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들, 반려견들을 두 마리를 자주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책을 할 때 저희 반려견들을 보시고 혹시 제주민이가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들 알아봐 주시죠. 반려견이 더 유명하시군요. 네, 반려견이 더 유명하죠. 근데 그렇게 항상 촬영을 직접 하면 뭔가 생기는 그런 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라이프 썰블레이리스트인데 그런 썰들 여기서만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 아무래도 매일 아침 다니다 보면 날씨 상황이라든지 수많은 변수 속 안에서 다양한 썰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원래 장이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 갑자기 장이요? 네, 썰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강하시네요. 건강한 사람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토툰 작가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귀여운 엽서를 건네주셨어요. 이걸 항상 만나는 분들에게 다 주시는 건가봐요. 저한테만 주시는 줄 알고 되게 몰래 받아야 되나 이랬는데 게스트분들, 촬영 감독님분들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요즘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고생을 하시니까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엽서와 스티커를 우리 쬐은 작가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떤 팬분들한테도 이렇게 가끔씩 선물로 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웹툰 강의도 많이 다니는데 강의 가면 좀 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하면 이렇게 이러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되게 많이 내요. 그래서 제 만화를 보여드리면서 다음 장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유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퀴즈를 내면 맞추면 이 굿즈들을 선물로 드리긴 하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나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내 꿈은 인플루언서야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뭔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루 일과가 대충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일단 일어나서 패드를 켭니다. 패드를 켜고 이제 저는 항상 메모장에 어떤 만화를 그릴지 다 주제별로 작성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 쌓인 메모가 거의 한 300개 정도 있고 제가 아직 안 그린 만화가 한 300개 정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 중에 끌리는 걸 하나 선택을 해요. 오늘은 이걸 그려야겠다. 그래서 영감이 오는 그 주제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10컷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0컷? 네. 그래서 그리기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면 한 편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걸 완성을 시키고 이제 뭐 다른 작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휴식도 하기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5시에서 6시쯤에 이제 저의 만화를 업로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에는 댓글이 달리면 또 댓글도 관리를 하고 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소통 중요하죠. DM 오는 거 다 답장해드리고 진짜요?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재민님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 예보를 먼저 확인을 하죠. 제주미니 채널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여행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채널의 포스팅 성격 자체가 오늘 제주를 여행하는 여행객 도민분들에게 오늘 가기 가장 좋은 장소를 소개하거든요. 오늘 가기 정말? 딱 오늘? 네. 딱 오늘 가기 좋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오냐, 날이 좋냐, 흐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기 좋은 장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날씨 일기 예보를 확인을 하고 그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CCTV가 그 지역에 다 있어서 그 장소가 정말로 비가 오는지 날이 흐린지를 확인을 하고 그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고 SNS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날씨에 갈 수 있는 곳들을 알려주는 거 네. 그럼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이런 날에는 혹시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촬영하는 이 장소가 구자 종달리 쪽이기 때문에 요즘은 제주가 수국의 철이거든요. 근데 수국이 이미 진 장소가 있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장소가 있는데 종달리 수국길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하고 해서 종달리 수국길에 이 비 오는 그리고 바다와 함께 촬영한다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부터 비가 이렇게 내리고요. 오늘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해요. 지금도 살짝 저희 끊어갔거든요. 비가 너무 거세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비가 왔는데 이게 또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하늘은 푸르지만 비가 갑자기 왔다가 그쳤다가 이런 정말 제주스러운 날씨 속에서 제주스러운 풍경 속에서 오늘 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제주 나에게 제주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두 분에게 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좀 일적인 거랑 별개로? 저한테 제주의 삶은 사실 만족과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정말로 제가 제주를 너무 좋아하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에이 너무 반성이라고 이러셨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도 한데 그게 느껴지는 게 저도 팔로잉을 하고 있잖아요. 스토리 같은 거 보면 그 말을 엄청 많이 쓰세요. 제주가 제주했다. 제주의 풍경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서 제주가 제주했다라는 말을 많이 올리시는 걸 보고 진짜 이분이 정말 이 제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구나 라는 게 그 짧은 문장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편안한 마음으로 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제주의 라이프 스타일은 편안함 그 자체여서 정말 너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제주가 제주했다라는 그 멘트에서 대표님이 사용하는 그 제주했다 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주하다 제주스럽다 제주했다 의 의미는 약간 어떤 걸 포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제주가 제주했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제주 자체를 온전히 잘 담았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보고 즐기고 느끼는 이 상황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주가 제주했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와 제주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네 뭐 그게 날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아름다울 때 와 정말 제주가 제주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제주의 풍경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두 분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콘텐츠가 되어주는 이 제주 이 제주도라는 곳이 좀 앞으로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은 것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의 생각은 제주도가 좀 많은 청년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주민으로서 제주도에 살면서 약간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자연 같은 거는 너무 즐기기에 너무 행복하고 또 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된다면은 더 좋은 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혹시 또 만화로도 그렇게 제작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제주가 내가 원하는 제주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아직 업로드는 안 한 상태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여기서 풀어줄 수는 없고 확인해라. 인파그램에서 확인해라.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볼게요. 대표님은요? 저의 바람은 어떤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장소들을 방문하기 전에 많이들 설레여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소들처럼 제주도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설레임을 갖고 기다려지는 섬으로서 장소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비춰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제라설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재밌고 또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지토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주민이도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라설을 통해서 SNS 인별그램에서는 하지 못했었던 개인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팔로워 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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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